연습은 좀 어떠세요? 연습이요? 이번에 최대한 박자에 맞추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메트로놈 최대한 틀어서 네 메트로놈 틀기도 하고 반은 틀고 반은 안 틀고 약간 감정을 빼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박자를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여세 주로 계속 맞추면 약간 속도 살짝 올렸어요. 살짝 올려서? 85? 85까지는? 약간 2.5 정도? 160, 그러니까 80으로 하니까 빨라지는 손을 잡고 이렇게 잡으려고 해서 더 이렇게 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아예 170, 그러니까 85 아 그렇게 하시고 일단 쭉 끝까지 가볼게요. 어설프서 막 해볼게요. 좋아요. 아유 어떡해. 왜 이렇게 떨리지? 하면 할수록 더 떨리나봐요. 그래요? 이게 욕심이 생기나봐요. 옛날에는 아유 어차피 난 못 치니까 이러는데 이건 이제는 아 나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래. 뭐, 여쭤나call까? 다 같이 가면 아기, 그냥. 어우, 여쭤나. 하아기, 어쩔거지? 난 왜 이러는데 하아기! 그래도 요한이 뭐라고 생각하셔? 하고 한 번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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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찢어졌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앞에서 조금 먼저 고치셔야 될 부분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아 여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진행이 너무 좋아요. 처음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더 좋아. 약간 좀 다시 획득되죠? 처음엔 좀 더 좋았어요. 되게 음악적인 흐름이 좋았다. 여전히 무너지는 부분들이 꼭 있긴 있는데 오늘은 그거 전체적으로 호흡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거라서 여기가 저는 끊었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페달 길게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 하는 거 들었긴 했는데 스타카토 표시도 없고 다른 피아니스트 스타카토로 치는 사람도 있고 안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포르테랑 피아노 변화 주기에 안 끊으면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얘가 이거는 아니고 어쨌든 한 박이고 얘가 여기서 거의 반박이잖아요. 그래서 박자가 길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얘랑 얘가 너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잉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직 조금 끊어지는 느낌인데 페달은 안 쓰시는 거고 그럼 페달을 써서 연결할까?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페달을 써서 연결할까? 아 그런 건 훨씬 더 이어지네요. 여기를 안 쓰시고 중간부터 밟으셔도 괜찮으니까 여기 다 밟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실 거 같고 쯤에서 밟고 연결패더 쓰셔도 되니까 얘는 페달에 좀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오른손만 한번 해볼게요. 오기부터 그러니까 어떤 건 연결이 됐는데도 어떤 건 안되고 이제 들쑥날쑥해요. 똑같이 같은 간격으로 끊어주는 거 생각해볼까요? 거기서 이제 아래보다는 위로 이 정도 내셔야 돼요. 지금도 좋아요. 여기 너무 이상했죠? 오늘 특히 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해당합시다. 그리고 손이 끌고 가는 게 맞는데 너무 차이가 커요. 왼손 좀 더 들으면서 가볼까요? 얘를 좀 더 키워, 키워요? 조금 키우셔도 좋고 쟤를 들을게요.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여기를 손목을 좀 더 써서 최대한 고르게 가려야겠어요. 중간에 가다보면 4번 쓰다보면 얘가 살짝 능겨지겠네요. 안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다다당 다다다당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자유도 좋아. 다다당할 거예요. 다다당할 거예요. 다다당할 거예요. 다다당할 거예요. 개조 확실히 4번을 9번 치실 때 디디디디디따 그렇죠? 지금 두었어요. 그렇죠. 4번을 세게 친다고 생각을 해야 전상이 되는 건가? 얘는 더 움직이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붙어있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치셔서 다다다 4번을 치실때도 힘을 줘야지 하니까 1, 2번으로 또 무게가 갈 수 있어서 얘는 하고 옆에 빠지게 돼요. 손목을 위로보다는 옆으로 보내려고 하셔야 돼요. 어쨌든 얘가 뒤에가 손으로 되고 크레스 앤도를 되게 조금 조금 조금씩 키우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고르게 그렇다고 빠지지 않게 가려고 하면 손목이 조금 더 낮춰져야 돼요. 이거보다는 이런 게 그래서 옆으로 아래로가 조금 더 맞춰야 돼요. 그렇죠. 조금씩 나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페달 없이 고르게 치는 거 연습을 좀. 네 일단 페달 없이 할게요. 주의하셔야 될 건 미플렛에서. 그다음에 4,5번에서. 이 부분은 일부를 좀 크게 치시는 편이세요? 아 왼손이요? 네.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줄이려고 노력은 안 했어요. 어 그.. 그쵸. 그래서 언니가 좀 크다고 느껴져요. 아 좀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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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러고 나서. 찌맛이 좀 더 커서. 이 부분은 왼손이 커요. 왼손은 나름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나요?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7대3 정도 비우고. 얘는 그냥 보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아 오른손이 오히려 보조예요. 아 5대5 정도 붙였던 거 같아요. 아 그쵸. 되게 5대5. 아 잘 찼네. 아 그럼 그러게요. 그러면 전달이 잘 찼네. 잘 찼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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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아 멋졌지. 그럼 오른손이. 하하하하 너무 뚜렷한 멜로디 부분이라서 여기는 가져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게이름을 조금 다시 한 번 해볼까요? 하하하하 선생님. 하하하하 뭐지? 약간 그렇게 쳐다보면서 어디가 틀린 거지? 이러면서. 하하하하 이거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건 게이름이 틀리신 건 아니고. 하하하하 손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좀 어색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긴 또 어디. 떠요? 하하하하 이렇게 떠요? 레는 안 떼고. 팜. 하하하하 호기가 좀 중요한데. 두 개씩 묶여있는 거 보이시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가 다 들려야 돼서. 하하하하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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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새로 치셔야 돼요. 두 개 다 끊어서. 하하하하 그래서 그게 왼손하고 같이 들어가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는 이제 악보 보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천천히도 해보셨을 거예요. 하하하하 한 번 해볼까요? 조금 천천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러게요. 선생님이랑 박자가 다른데요? 하하하하 3대 2가. 이렇게 세 개고.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 같이 맞는 부분과. 네. 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오른손이. 일단 조금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데? 하하하하 이런 식으로. 얘를 좀 빨리 치시면 안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연습하실 때. 그냥 지금은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척박을 살짝 긴 듯한 느낌. 그리고 뒤에 세 개를 붙는 것처럼 치셔야 돼요. 하하하하 여섯 개를 쪼개면. 하하하하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하하하 했던 거를. 하하하하 같은 박자를 합치는 거예요. 하하하하 그것도 하셔야 돼요. 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잡고 나면은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세팅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거를 하시면 잘 앞에서 글을 할 수 있어요. 하하하하 이게 3D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 부분을 지퍼들이나 호흡을 못 했는데. 하하하하 아 그러게 지금 몇 시지? 하하하하 앞에만 조금 이제 설명하고. 하하하하 이제 박제 쫓기느라 아무래도. 급한 느낌이 있어요. 하하하하 그래서 얘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하하하 근데 이거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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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조금 치시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지금 호흡이 없으니까 급해지게 들리는 것 같고. 중간정간 호흡을 챙겨서 가면 그만큼 내가 여유가 생기는 거라서. 그거를 박자 안에 들어오는 연습을 좀 하실 거고. 그거까지 되면은 이제 매트를 한 번 빼고. 이거보다 속도를 올리셔도 좋고. 조금 더 리버터로 내려서 음악적인 부분을. 호흡을 잘 아실 것 같고. 프레이즈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 이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하하하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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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